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의 AI 보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출처 표기 없이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클로바 더빙 유료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네이버 클로바 더빙 프로젝트 가져오기 버튼으로 클로바 더빙 무료 서비스에서 작업 중이던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먼저 상단에 네이버 클로바 더빙 프로젝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팝업창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로바 더빙에서 사용하던 네이버 계정을 입력한 후 인증코드 발송을 클릭해 주세요. 입력한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코드가 발송됩니다. 네이버 메일함에서 인증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한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클로바 더빙에 있던 프로젝트를 불러와 주세요. 이때 일부 네이버 더빙 프로젝트는 가져올 수 없는데요. 불러오기 어려운 항목은 첫째로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더빙 미지원 보이스로 제작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책에 따라 셀럽 보이스, 마이 보이스, 보이스메이커 카테고리의 보이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일정 차이로 인해 일부 신규 클로바 보이스의 제공 일정이 상이할 수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더빙 미지원 기능을 이용한 프로젝트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져오기 버튼 클릭 후 클로바 더빙에 있던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브 어카운트를 등록해 클로바 더빙을 사용하는 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서브 어카운트